많은 채소가 풍부한 필수 영양소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일부 채소는 조리하면 실제로 영양가가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? 익혀 먹으면 특정 영양소의 소화율과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켜 우리 몸이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익혀 먹으면 좋은 채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당근 당근을 요리하면 단단한 세포 구조가 분해되어 우리 몸이 영양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 당근을 조리하면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수치가 높아져 우리 몸에 더 쉽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. 2번 호박 호박을 요리하면 당근과 마찬가지로 베타카로틴과 같은 특정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요리는 호박의 섬유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우리 몸이 영양분을 더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. 3번 토마토 토마토를 요리하면 실제로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의 수치가 높아져 흡수가 더 잘 됩니다. 리코펜은 특정 압 및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 등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리코펜은 특정 압 및 심장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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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정 압 및 심